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용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념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좌명은 철두철미 개념완성. 개념완성 강좌 OT이기 때문에 개념완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전체적인 1년 커리에 대한 그리고 학습법에 대한 건 연간 커리큘럼을 꼭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 보신 분들은 끄고 그거 먼저 보신 다음에 개념 강좌 OT를 들어주세요. 제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를 하면 입문 강좌부터 파이널까지 총 강좌는 시기별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있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규 강좌가 있고 연간 커리에서 소개를 했듯이 모의고사 컨텐츠들이 따로 별도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중에서 개념완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과 그리고 킬러 주제들에 대한 자료 해석 그리고 어려운 킬러 주제들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스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자료 해석과 스킬에 대한 건 소개만 해서는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커리인 자료 분석의 기술이라는 강좌를 통해서 킬러 주제, 즉 유전, 막전이, 근육 계산, 혈액형 계산, 항상성의 삼투합 자료, 그리고 면역의 실험 자료들에 대해서 자분기에서 자료 해석 및 스킬을 적용하는 훈련을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정석적 풀이를 스킬과 함께 채화한다라고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 그런데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킬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보통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 평가다 보니까 1등급 비율이 4%잖아요. 그럼 실제 비율은 4%는 아니잖아요. 4% 후반에서 6% 중반 탐구의 경우에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 10%가 안 돼. 1등급이. 그럼 공부를 하는 똑같은 컨텐츠,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왜 1등급이 그렇게 잘 안 나오느냐. 첫 번째는 공부량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스킬을 너무 맹신해서 그런 거야. 스킬을 장착하고 있으면 30분 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이 진실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스킬과 자료에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정석적 풀이를 채화시키는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럼 후반부의 강자들 즉 로지겐제와 철투철미 최종 점검 이 후반부의 강자들은 채화됐다 하더라도 시간 내에 풀어내기 위해서는 빠른 풀이 즉 경험과 직관이 필요해요.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반기 강자들을 통해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정석적 풀이를 기출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적용화를 해봤어야 돼. 그냥 갑자기 한두 달 몇 문제 푼다고 해가지고 바로 쌓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철투철미 개념 완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 개념 그리고 자료 해석 및 유형별 스킬들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당연히 기출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중에도 좋은 기출문제집이 많이 있지만 저는 자체적으로 교육청 기출문제집 그리고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집을 따로 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해설 때문이에요. 해설이 쉬운 1단원, 2단원, 5단원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없는데 3단원 항상성과 우리 몸 신경계, 항상성, 면역을 배우는 파트 그리고 유전단원, 4단원 이 3,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해설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은 대로 킬러 주제에 대해서 해설을 봐야지 수업 들은 것과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따로 놀면 이게 뭔가 체화하는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개념 강좌 때 교육청 기출문제집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해설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강좌인 자분기 때는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집을 따로 제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 기본 문항 14개와 자료 해석 및 유형별 스킬 우리가 보통 다소 어렵거나 많이 어렵다고 하는 킬러 주제들 뭐 중킬러, 킬러 구분하지 않을까요? 그냥 킬러 주제라고 할게요. 킬러 주제들 여섯 문항인데 이거는 지금 기존의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는 아직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을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개정 첫 회다 보니까 이게 문항수가 다소 변화될 수는 있어. 그래서 나중에 혹시 변화되면 문제 구성이 그 이후에 다시 수정 촬영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출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제공되는 기출문제집을 활용하는 겁니다. 교육청 기출문제집이에요. 교재 구성은 주교재 한 권 개념서와 부교재 한 권 워크북 볼륨 1인데 교육청 기출 생명과학으로 치러진 모든 기출 특히 개정 첫 해라 빠진 내용들이 있거든요. 생명원에서 그 빠진 내용들이 명확하게 어느 선까지 안 풀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 유전 파트에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빠졌거든 그럼 그 유전 파트에서 어느 선까지 기출문제를 학습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담은 자체 교재입니다. 개념 강좌의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개강하는 스튜디오 버전이 있고 그리고 12월 말에 개강하는 현장 버전이 있어요. 아무래도 개정 첫 해라 보니까 빨리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스튜디오 버전을 미리 촬영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생명과학원이 기존 내용과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특히 N수행들은 인형을 잘 알아주셔야 되고 기존 강좌로 선행을 했었던 분 현역분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공부를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들어온 건 전혀 없어요. 기존 내용에서 빠지는 테마가 있어요. 1단원에 생물의 구성체제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기존에 뭘 배웠었냐면 세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싸들이다 생투로 넘어갔어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 소기관 전혀 배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있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러한 디테일한 지엽적인 단순함기들이 나오는 파트들도 모두 생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동물 식물의 구성체제라고 하는 단순함기 파트도 다 빠졌습니다. 공부량이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전 단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멘델의 유전법칙이라는 테마가 있었어요. 이 테마가 통째로 빠졌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전이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 중에서도 수학적 계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파트가 기존의 멘델의 유전법칙이라는 테마였거든. 여기는 그냥 수학 문제야. 다 확률 계산이야. 유전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파트였어요. 문제를 풀어도 풀어도 적응이 잘 안 되는 파트였어요. 근데 그게 빠진 거야. 그래서 이 멘델의 유전법칙 테마가 빠지면서 혼란이 발생해. 예를 들어서 총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OT를 통해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분들도 정확하게 멘델의 유전법칙 빠진 부분들의 방향을 알고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로서로 이게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아마 이 OT를 찍는 걸 테니까 다른 강사분들도 혹여라도 제 OT를 보고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인 연관 상반 연관 이 내용은 빠져요. 두 번째 B값을 이용한 확률 계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학적 계산이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전의 공부량이 꽤 많은 부분이 수월해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살아있어요. 이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상인 연관 상반 연관 B값을 이용한 확률 계산이 빠진 거지 연관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관이 활용이 되는 파트가 뭐냐면 DNA 상대량 가계도 돌연변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관이 완전히 사라져서 DNA 상대량이나 가계도나 돌연변에서 아예 연관이 없고 무조건 다 독립으로만 출제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상인 연관 상반 연관 그리고 B값을 이용한 확률 계산에 해당하는 멘데르 유정법칙 부분이 이제 안 나오는 거고 연관의 개념이나 또는 연관이 도입된 DNA 상대량 가계도 돌연변인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하고는 다르게 올해 생원이든 생투든 간에 자본계에서 기출분석 강좌를 새롭게 선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생원, 생투 모두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생원은 새로운 게 전혀 없고 생투는 새로운 게 들어왔는데 그게 생원 내용이 들어온 거고 생투도 내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생원, 생투 둘 다 제가 기출분석을 올해는 하는 거예요. 강좌로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매우 강조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N수생분들. N수생분들은 대체로 개념 OT 잘 안 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념 강좌를 일단 스킵하고 문제풀이부터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거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N수생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념 강좌를 선별적으로 들어도 돼. 그러니까 3단원, 4단원 바뀐 교육과정으로 기존에 옛날 3, 4단원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N수생 1, 2등급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3, 4단원만 선별적으로 보면 되는데 그 이외의 수험생들 경우에는 다 봐야 돼. 그래야 실수로 틀리지 않는 거야. 어쨌든 이거 매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등급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초반부에는 가면 내용이에요. 개념 강좌에 대한 태도 방금 말씀드렸죠. N수생 1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개념 강좌를 전부 안 들어도 괜찮아. 3단원, 4단원만 들으시면 돼요. 그 이외의 수험생들은 기본 문항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범위로 개념 강좌를 꼭 들으셔야 돼요. 특히 재학생 중에 고2에서 고3 올라올 때 본인이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념 강좌를 스킵하고 바로 어려운 문제풀이 강좌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러면 6평 때부터 하반기에 모의고사에서 기본 문항에서 실수로 계속 틀려요. 그런 악순환을 만들지 말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부방법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량이다. 과탐은 여름부터 시작한다? 망해요. 과탐은 여름부터 다 열심히 해요. 거기서 등급의 차이가 나지 않아. 상반기 때 공부량에 의해 하반기 때 등급의 차이가 발생해. 상반기 때는 열심히 하든 조금 열심히 하든 3월, 4월 모의고사에서는 등급의 차이가 안 나. 왜냐하면 3, 4월 모의고사는 킬러 주제들에 대한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 킬러 주제들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6월 평가 부터야. 그때부터는 상반기 때 공부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해. 그리고 하반기에 등급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줘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상반기 때부터 개념 때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량을 유지해야 돼요. 공부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일주일에 며칠에 되나요? 연간 커리큘럼은 학습법을 참고하세요. 연간 커리큘럼에 충분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과탐은 암기 과목인가요? 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70%는 30%는 자료해석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생명과학은 70%가 암기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매일 봐야 돼. 가능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실수로라도 두 문제는 틀 수 있잖아. 그러면 한 등급이 없어져. 한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과탐은 다른 국수형에 대해서 출제되는 문항서가 적잖아요. 20문항 실수로라도 두 문제 틀 수 있다니까. 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실수가 우리가 보통 암기라고 생각하는 기본 문항이야. 기본 문항이 14문항이 출제가 돼요. 기존 스타일대로 출제가 된다면 그리고 킬러 주제들 이게 6문항이 출제가 돼요. 기본 문항 14개를 몇 분 안에 풀어줘야 되냐면 10분 안에는 풀어야 돼. 10분 안에는. 기본 문항은 암기가 맞는데 알아 몰라가 아니라 10분 안에 14문항을 풀어야 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압박이라고요. 왜 10분 안에 풀어야 되냐. 킬러 주제 6문항은 빨리 못 풀어요. 그냥 솔직해집시다. 그냥 빨리 못 풀어요. 아무리 선생님들한테 스킬을 배워도 절대적으로 한 문항을 킬러 주제에 대한 어떤 한 문항을 1분 안에 풀고 이렇게 못한다고요. 빨리 풀어도 2, 3분이야. 그러면 기본 문항에서 일단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 여기서 시간을 너무 써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킬러 문항 6개를 20분 정도는 예상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70%의 암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매일 가능하면 봐야 돼요. 그럼 기출문제 학습법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전범위를 다 기출문제를 몇 번이나 돌렸다. 불가능해요. 많이 반복해야 될 기출문제들이 있고 한두 번만 보면 되는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기 치드리는 EBS든 평가원 수능 기출이든 간에 쉽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한 번 풀 때 제대로 풀어. 그리고 정리를 잘해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 전에 그 정리해놓은 걸 그냥 보면 되겠군요. 대신에 유전 막전이 근육계산 혈액형 계산 삼투합자료 면역 이 부분은 본인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풀 때 체크를 잘 해놓고 그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때 6평전에 3번 돌린다. 그리고 하반기 때 2번 돌린다. 기출을 선별적으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채화할 건 채화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현실성 있게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암기 파트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한 번만 정리하면 돼. 기출문제도 EBS도 마지막에 고난도 문항에 대한 건데 이건 별표 3개짜리다. 고난도 문항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솔직해져야 돼요. 진짜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뭐 있어 그 자신감 충만한 거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비겸손해져서는 안 돼. 여러분들 선배들이 바보가 아니라고 그 수많은 선배들이 겪었던 그 과거에 잘못된 그런 관행들 또는 악순환들 후배들 여러분들은 겪지 말아야지. 고난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스킬이 필요해요. 많이 알면 많이 알면 좋죠.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스킬만 갖고 고난도 문항을 모두 풀어낼 수 있었다면 왜 1등급이 그것밖에 안 나오냐고 제 수업을 들어서 또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누군가의 수업을 들어서 스킬이 장착이 돼서 그 스킬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갖고 문제를 정말로 30분 안에 다 풀어낼 수 있었다면 왜 1등급이 그것밖에 안 나오냐고 4% 후반에서 왜 6% 중반 이것밖에 안 나오냐고 만점자 수두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배분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보통 초반부에는 시간 배분을 잘못 잡아요. 그냥 순진하게 순서들을 푸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18 플러스 2 기본 문항 14개나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킬러 주제들 중에 그나마 훈련이 좀 많이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킬러 주제들 중에서도 그나마 좀 풀만한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18문항을 먼저 풀어야 돼. 맞출 수 있는 거를 현실상에 먼저 맞추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 두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돼. 이 두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4페이지에 배치가 돼 있는 17번하고 19번이야.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쪽이거든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한다? 기본 문항과 킬러 주제들 중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18결 먼저 풀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17, 19번에 가장 어려운 걸 나중에 푸는 거야. 전략상 이게 맞아요. 그럼 이 스킬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이 얘기거든. 결국은 이 얘기야. 개념 강좌 끝나고 그 다음 강좌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의 대부분의 내용이 결국은 이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지 알아요? 18문제를 풀고 나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24분이야. 초반부에는 6평에는 현역들이 대부분 18문제를 풀고 나면 두 문제 건들지 못하고 시험이 끝나요. 그래서 자괴감에 빠지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스킬 열심히 배웠는데 그 스킬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험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정말로 정말로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24분 안에 18번 18문제를 풀고 나면 한 6분 정도가 남다고 이상적으로 생각합시다. 6분. 그럼 6분의 시간 동안 17번 19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 두 문제를 평균 3분에 풀어낸다고 생각해요. 비현실적이에요. 문제 있는데 1분이 넘어. 그럼 결국 1년 내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그 스킬들 그 스킬들을 적용해보지 못하고 문제도 읽지도 못하고 오늘은 필이 4번이야 4번 17번은 3번이니까 19번은 4번을 골라야지 답이 일반적으로 17번과 19번은 다른 답이니까 이런 무의미한 찍기를 하고 나온다라는 거지 꽤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스킬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든 누구를 듣든 간에 어차피 자기 스타일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스킬을 장착했다고 빨리 푸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문항에 대한 암기를 왜 가능하면 매일 보셔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기본 문항을 정확하게 빨리 푸는 것도 해야 돼. 그래야 킬러 6개에 대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풀 수가 있거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18문제를 풀고 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어렵다 건의 17번, 19번을 1년 동안 내내 연습했던 그 스킬조차 스킬을 적용조차 못해본 상태 찍고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어쩌란 얘기인 거냐. 대안이 있냐. 완벽한 대안은 아니에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7번, 19번 자리에 기존 유형입니다. 올해 6평, 9평 우리 아직 못 봤잖아요. 17번, 19번 자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대체로 유전 파트의 문제나 또는 막전이 문제인데 어려운 이 두 문제는 경우의 수를 줘요. 사설처럼 경우의 수를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 평가원은 보통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줘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스킬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 검증한 다음에 답을 결정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을 갖고 검증하고 선생님한테 배운 스킬을 갖고 검증하고 그런데 그 검증한 다음에 답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좋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의 유형별로 문제의 조건별로 그 문장을 읽으면 출제자의 의도가 경험과 직관을 통해 느껴져 그런데 이 경험과 직관은 어떻게 쌓여진 거야 상반기 때 기본 개념 그리고 스킬을 활용한 정석적 풀이의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그런 경험과 직관을 통해 논리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면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그 경우를 방향을 찾고 풀면서 검증하는 거야 빠른 풀이 훈련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부터 경우에서 두 가지가 있으면 이게 답일 확률이 높아 이 문제의 뉘앙스상 그래서 이렇게 풀어 맨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 그 훈련이 필요해 그 훈련을 하반기 때 함께 하자고 스킬만 갖고는 안 되고 슬쾌와 논리가 필요한 거야 하반기 때는 이 훈련도 병행을 해야 돼 그러면 가능하단 말이야 30분 안에 시간의 부족함을 여전히 느끼겠지만 17번, 19번을 무의미하게 공부했던 스킬을 적용도 못한 상태에서 무의미하게 답을 찍고 나오지는 않게끔 제가 만들겠다고요 심각한 얘기였는데 마지막은 웃으면서 끄냅시다 수험생 덕목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소화하시며 또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체력이 곧 멘탈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이 아파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불면증에 시달려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숙면은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겨울 때부터 운동을 하세요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불면증에 시달려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 내가 근데 다 그게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야 약을 먹고 링거를 맞고 화학물질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존하지 말자고 체력 관리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복 횟수가 문제인 거지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 주제가 내가 넘볼 수 없는 주제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기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부를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맙시다 공부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맙시다 내가 이 교재로 공부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교재를 가지고 지그시 꾸준히 충분히 반복하면 돼 어떤 교재든 간에 그 교재가 정말 엉터리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면 어떤 교재를 공부하든 간에 충분히 반복하고 꾸준히 그냥 하면 그냥 꾸준히 하면 나오는 거야 공부는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야 단기간에 모의고사 성적에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1년이라고 1년 롱런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의미는 이겁니다 피디님 이거 화면 잘 보이죠 안 보이면 나 큰일 나 욕 먹어 오케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올 한해 인강으로나마 여러분들이 진정성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좌를 하기 위해 순간순간 자각하고 순간순간 열심히 강의에 임하도록 할게요 함께 해봅시다 수고하셨고 수능 날 웃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수능 대화 화이팅 excel 수정 축 축 las